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플로팅 레이어의 유지클로즈 버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닫기 버튼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은 플로팅 레이어의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유지클로즈 버튼 속성의 기본값은 True로 닫기 버튼을 표시하고 False로 설정하면 닫기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플로팅 레이어의 유지클로즈 버튼 속성값은 True입니다. 이 경우 닫기 버튼이 표시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플로팅 레이어를 닫을 수 있습니다. 유지클로즈 버튼 속성값을 False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플로팅 레이어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우측 상단에 닫기 버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